다이어트 해본 적 없어 요요라는 걸 몰랐는데 이틀 지나고 나니 5kg가 쪄버리네 다시 뺀다 살이 쪘는데도 더 힘차게 올라간다 하나 깨달은 게 겁먹지 말고 팍 당겨라 우물쭈물대지 말고 무슨 망한데 아 나 혼나 나 혼나 귀여운 척 하지 말고 나 혼나 여기서 쪄버린다 너무 편하다 그냥 그건 너무 편하다고 내가 더운 척 하지 말고